이번에는 채팅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간단한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더하다란 친구와 채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채팅하는 방법은 하단에 있는 반짝거리는 커서 라고 불리우는 이곳을 선택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입력하고 나서 버튼을 누르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밑에 왼쪽에 보시면 더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 많은 것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앨범을 누르시면 앨범을 누르시면 이렇게 휴대폰 안에 있는 사진을 사진을 내가 보낼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 있는 카메라의 경우는 내가 바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서 사진에 따라서 밑에 보시면 이런 다양한 필터들도 함께 보실 수 있고 내가 마음에 들면 사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하기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 친구에게 내가 원하는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 보내실 때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시거나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혹은 내가 등록해 놓은 나의 저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무료 통화의 경우는 전화선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전화가 가능한데요 보이스톡과 페이스톡이 가능합니다 송금 같은 경우는 돈을 보낼 때 쓰이는 기능이에요 당연히 카카오페이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필요한 금액을 선택하시고 나서 봉투에 담기 예쁜 봉투에 담아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내기만 누르면 내 통장에 있는 페이 머니 카카오페이 머니가 바로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돈이 없다면 연결되어 있는 계좌를 통해서 바로 충전되고 송금됩니다 음악 같은 경우는 검색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BTS라고 검색을 했을 때 검색을 통해서 음악을 보낼 수 있는데요 음악을 보낼 때 전곡이 가는 건 아니고요 미리 듣기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만 간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카카오 캘린더는 우리가 공유해야 되는 일정들을 만드셔서 보낼 수 있고요 이러한 일정은 카카오 캘린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카카오 캘린더의 경우는 하단에 점 3개 더보기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러한 두 번째 캘린더라는 곳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메시지들을 쭉 보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재미있게 자주 쓰이는 기능은 지도라는 기능입니다 지도는 한번 선택해 놓으시면 내가 있는 위치를 기본적으로 잡아줍니다 선택을 하면요 바로 이렇게 저의 위치가 가고요 그리고 나는 내 위치를 보낼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만나라고 하는 제 3의 장소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요 내가 필요한 거를 검색을 하셔서 그 위치를 확인하시고 기능을 이용해서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도는 여러분들은 한번 클릭하면 한번 클릭하면 이 지도를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혹시 카카오 지도, 카카오 맵을 쓰시는 분들은 카카오 맵과 연동해서 훨씬 자유롭게 다양하게 기능을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더하기를 눌러볼게요 캡처라는 기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캡처라는 기능은 현재 대화 창을 캡처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저장을 하고 싶을 때 남기는 기능인데요 이럴 때는 기본적인 캡처 기능은 이렇습니다 내가 위에서부터 쭉 내려서 나는 처음부터 캡처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내가 캡처를 시작하고 싶은 그 대화를 선택합니다 쭉 내려서 여기까지만 나는 캡처해 볼까 하는 마지막 대화를 선택을 하세요 다시 선택하고 싶어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선택 해제를 누르십니다 다시 저는 다이나마이트부터 캡처하고 싶습니다 선택하시고 쭉 내려서 마지막에 있는 서울시청까지 캡처하고 싶습니다 캡처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요 여기가 다운로드 버튼이거든요 그러면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갤러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능은 별로 재미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재밌냐면 캡처를 눌렀을 때 뭐 이렇게 상대방이 이제 만약에 상대방이 지금은 있으시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을 경우 제가 캡처를 해보겠습니다 캡처를 할 때 아까처럼 내가 필요한 시작 지점과 마지막 지점을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요 근데 제가 상대방의 이름이나 사진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프로필 가리기 선택을 합니다 프로필 가리기 선택하시면 원래 있던 이름이 사라지고 다른 이름으로 바뀌면서 프로필에 있는 사진도 모자이크 처리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그대로 저장이 되고요 공유하기는 이 캡처를 다른 친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공유하기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에게 확인 누르면 이렇게 보내집니다 이렇게요 그대로 그래서 이 캡처하기 기능을 여러분들은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캡처하는데 어렵잖아요 깔끔하게 캡처하실 수 있고 프로필 가리기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개인 정보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메시지는 녹음을 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거고요 파일 같은 경우는 내 휴대폰에 있는 파일을 사진이 아니라 파일이요 문서 같은 거 보낼 수 있는 기능이고요 연락처 같은 경우는 내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나 카카오톡 프로필 예를 들어서 제가 윤정연이잖아요 친구가 야 너 정연의 연락처 있어? 이럴 때는 전화번호 외우는 게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연락처 보내기나 카카오톡 프로필 보내기 기능을 이용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연락처 기능을 이용하실 때는 저는 이렇게 연락처를 열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앱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안 나오는 분도 계세요 연락처에 접근할 수 있는 앱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저는 그냥 기본적인 앱을 선택해놓고 내가 필요한 친구를 선택을 하고 상단에 전송 버튼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 친구의 연락처를 볼 수 있고요 사실 이 친구의 연락처를 바로 보는 건 아니고요 자세히 보기를 눌러보시면 다시 어플도 선택이 돼요 그래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장을 할 때 보통 휴대폰을 많이 하시죠 저장을 하셔서 이름을 확인하고 어차피 전화를 걸 거니까 저장을 하면 좋고요 얘를 톡톡 두 번 누르면 선택이 되거든요 복사기능 이용해서 복사기능 이용하시거나 그냥 확인만 전화번호 확인만 할 것이면 여기까지만 하시고 취소 누르시면 됩니다 물론 저장하시는 것을 제일 추천드리죠 취소 누르시면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 누르시고 내가 원하는 이 전화번호를 확인할 위치를 선택하시고 전화번호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오른쪽에서 결제한 곰이 bund을 확인할까요 그럼 우선 그 armored 혹은 월 한 날에